이거만 봤으면 빨대 광고같아 이야 빨대 광고는 안 보여주세요 어? 이게 광고예요? 진짜 나왔어 제곱제곱 제곱제곱 저게 제곱이 아니라 뭔가 모양같은 거 아니에요? 모양? 모르겠어 와 진짜 모르겠어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아 이게 광고예요 안경? 뭐야? 같은 광고예요? 같은 제품이라고요? 진짜? 아 진짜? 이거 어렵다 이게 가장 신 이게 가장 수준이 낮은 거였냐? 이게 마지막 힌트죠? 아니요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있습니다 영상 갑시다 ABCD B.O.A.T. B.O.A.T. 메모! 브래지어? 브래지어? 그러니까 여자에게 돌아다녀석 전문가 감사합니다.